이번에는 한 용감한 경찰관 얘기입니다.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해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시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저녁 경기도 가평의 한 마을을 돌던 경찰 순찰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민가협 들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차를 세운 경찰관은 앞뒤 가리지 않고 차에서 내려 화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더니 곧 한 사람을 힘겹게 끌고 나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 소속 박종우 경사가 다리에 불이 붙은 상태로 불길 속에 쓰러져 있던 93살 장모 할머니를 구출하는 모습입니다. 그 불길 안에 사람이 불이 붙어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곧바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고 할머니는 집 옆 들판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타오른 불길에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경사는 할머니를 구하는 과정에서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할머니도 다리에 화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구한 박경사에게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